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봐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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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거야? 아아 보고있어 보고있어 아무것도 안나와 지금 가봐 하하하하 아 뭐야 엄마가 다 안나온다며 하하하하 이러고있어 그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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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장실은 갔다올게 하하하하 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어떡해 어떡해 왜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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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어 왔어? 이거 봐봐 이거 보면 무서운거 싹 까실거야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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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우리 이제 게임할까? 좋아! 톡톡 게임할래? 너무 좋지! 게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고 받으실 거죠? 좋아 좋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죠! 뭐야 캐릭터가 이것밖에 없어? 어? 방이다! 나도 따로따로 시작하는구나? 어? 민점이 아저씨! 뭐야? 이 레버 내려볼게 어? 열렸다! 나 앞에 막혔거든? 둥둔이도 얼른 열어봐 어? 알겠죠? 재밌겠다! 뭐 있어? 발판 있어! 올라가 볼게! 어? 열렸어 열렸어! 버튼 누르고 어? 문 열렸다! 쩔운 커플 가보자고! 짠짠짠! 어머 나를 위한 보라산 자가? 난 민트색 무슨 숫자가 적혀있는데? 나도 나도! 3 3 4 오케이! 3 3 4 오! 난 뭐야? 뭐야? 나도 얼른 알려줘! 4 오케이! 4 또? 랑해! 어? 뭐야? 2 1 5야! 뭐야? 4도 없었어? 진짜! 그 방엔 뭐 있어? 음... 어? H? 어? 힌트다! 문 위에 뭐가 있나봐! 문 위에? 어! 어! 있다! 불러줄게! 첫 번째! 하늘색! 오케이! 하늘색! 아이고! 넘어갔다! 뭐냐? 어? 그 다음에 검정, 흰색, 남색! 오케이! 어? 왜 안 열리지? 같이 해야 되나? 아! 내 거 불러줄게! 민트, 연두, 주황, 핑크! 핑크? 하하하! 근데 이 핑크! 어? 아! 이 색의 민트다! 잘하고 있는 거지? 어어! 그럼! 그럼! 오케이! 됐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어? 뭐지? 색깔 잘못했나? 아냐아냐! 맞게 잘했는데! 뭐지? 뭐가 문제지? 모르겠쩜! 각자 꺼내! 어머! 깜짝아! 어! 뭐야? 집에 있었어? 어! 열렸다! 와! 이리마이 맞았네! 고통 게임이어서 당연히 상대방 컨제! 뭐야? 나 왜 또 안 열려? 와! 드디어! 어? 은챙이! 드디어 만났네! 디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얼마나 고생했으면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 아! 뭐야! 자! 다음 가보자고! 어? 이 바닥 문양 아까 본 거야! 그치! 나도 독방에 있을 때! 오케이! 오케이! 얼른 오세요! 털브 아저씨! 아! 시작! 우와! 식당이다! 식당! 먹을 거 없나? 빈진이 고급하? 그냥 점 칠칠하네! 우리 아까 떡볶이에 순대에 주먹김밥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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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막혀있는 거 보니까 열어야 되는 곳이네! 어떻게 여는 거지? 이 접시엔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통조림엔 특별한 표시 없어! 음! 병이나 컵도 마찬가지! 음! 뭐를 해야 되는 걸까? 어머! 여기 나를 위한 무대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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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예쁘지는 않아! 못난 딴가는... 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뭐! 내 노래 소리? 아니! 뭐 드르륵 했는데? 오! 둔둔이 노래 덕분에 여기 열렸네! 아! 보자 보자! 버튼 있고... 다른 건 없네? 눌러볼게! 오! 왜! 갇혔어! 어! 또 협동 게임 시작인가 보다! 그러네! 여기에 숫자 쓰여진 레버가 여러 개 있고 그... 색깔별로 병이 있어! 병? 어? 여기도 색깔별로 병이 있긴 한데 힌트 봐볼게 어 거기 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접시에 있는 화살표 방향이 레버 방향인가 봐 그 접시에 그려져 있는 모양들이 다 달라 아 여기 병 밑에 도형이랑 맞추는 건가? 그래도 레버 순서는 알 수 없는데 이 병의 개수가 레버 순서인가? 오 웅댕이 똑똑해 그럼 파란색 세모 접시 방향 좀 알려줘 오케이 이게 위야 아래야? 이 짝대기가 땅인 건가? 그럼 위 오케이 1번은 위 그 다음에 초록색 네모 접시 아래 위 아래 내가 그 노래 부를 줄 알았다 너무 잘 알아 다음은 노란색 플러스 아래 빨강 마이너스 아래 연두 동그라미 아래 둔둔이 색 세로 짝대기 보라보라 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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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란 색은 안 보이는데? 음? 아 여기 나한테 있다 아 뭐야 뭐야 헤헤헤 쏘리 위 회색 X 아래 갈색 세모 거꾸로 위 마지막은 주황 다이아 아래 아래 오 열렸다 아 여기도 열렸죠 비키시장 어?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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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아직 안 열렸네 여기 버튼 있어 여기는 무슨 음료 제조하는 거 있거든? 이거 내가 한번 눌러볼게 어떻게 돼? 어어 어어 컵이 움직여 아 오케이 여기 무슨 음료 제조하는 방법 나와있는 포스터가 있어 포스터가 엄청 많아 아 그럼 거기 레시피대로 음료 만드는 건가 보다 아 보라색 버튼 누르니까 음료 나온다 헤이 가보자고 어 지금껏 버리게 버튼 막 눌러줘 이야 됐다 초록색 컵에 빨대 있고 얼음이 3개야 노랑 노랑 파랑 아 회색 회색 회색도 어 컵 옆으로 가야 하니까 한 칸 움직여줘 응 오케이 노랑 2번 3칸 이동 좋아 파랑 한 번 쇽 회색 마무리 쇽쇽 나이스 주 아이 저거 내 거라니까 주황 컵 얼음 3개 빨대 없음 오케이 파랑 빨강 보라 노랑 오케이 바로 보라 한 칸 가져쇠오 나앙 노랑 또 한 칸 가져쇠오 나앙 빨강 두 칸 가져쇠오 나앙 오케이 랜다 우우 이번 컵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파랑색이야 어 이번엔 색상으로 안 적혀있다 오 곱하기 늦는 젓가락 젓가락 존 존이 다운 발산이다 자 앞으로 두 칸 가주세요 네네 젓가락 담았고 또 두 칸 가주세요 네네 이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아 젓가락도 역의 오케이 여기엔 또 어떤 미션이 있을까? 운대니 털브 아저씨 아 뭐야 보자 보자 뭐가 있나 어 호흡 킨대? 어 여기 또 색깔 레버 있는 거 보니까 색깔이랑 관련된 거 같은 느낌쓰 어허 레버 세 번까지 돌릴 수 있네 그럼 색깔 별로 1, 2, 3 표기된 거 찾으면 되겠다 아 우리 너무 환상의 호흡이잖아 쩡 응 정말 환상의 커플이다 핑크 2 그럼 가운데 보라 1, 검정 2 그럼 검정만 옮기면 클리어 빨강 1, 연두 2 오케이 그 다음엔 노랑 3 오케이 노랑 3 마지막 파랑 3 클리어 뭐지? 왜 아무것도 안 열리지? 뭘 더 해야 되나 본데? 숫자를 입력해야 열리나? 네 자리 숫자가 필요해 오케이 뭐지? 뭐지? 이상하네 아 환상의 호흡이었는데 여기서 막히네 힌트도 저 레버에 관한 것밖에 없고 뭘 잘못했나? 빨 1, 노 3, 연 2, 초 3, 흰 어? 아 아까 그 숫자 키페기에 들어갈 비번 힌트인가 보다 아 맞네 또 한번 협동심을 발휘해 보시죠 오케이 각 도형 위치가 어떻게 돼? 세모는 맨 오른쪽 위에 있고 하트가 그 바로 아래야 그럼 숫자 2랑 6이야 오케이 어 별은 두 가지 모양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양이고 하나는 꼭지점이 6개야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꼭지점 5개 별이야 아 그럼 아까 그 맨 오른쪽에서 바로 왼쪽이고 가운데가 별 그 아래가 다이야 오케이 그럼 숫자 7이랑 9다 오케이 그럼 아까 앞에가 뭐라 했지? 2 9 2 9 2 9 7 9 2 9? 9? 아 근데 2 6 7 9인데 하하하하 그래 있니? 둘 다 바보야 숫자 알면서 왜 물어본 거야?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났어 음 역시 우린 환상의 호흡이야 맞아 어... 아 모자, 옷, 바지, 신발 색대로 맞추면 되나봐 둔둔이는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입었으면 좋겠어? 음... 음... 다 다른데? 아하하하하하 나중에 내가 웅땡이오 코디해줄래 오 좋은데? 재밌겠다 나도 해줘 따로 스타일대로 옷 입히기 해보자 콜! 이 4개 중에 뭐가 정답이지? 배가 있네 어 저기 문양있다 어디 어디? 오 그러네 마네킹 위에 있는 문양이랑 같아 같은 문양끼리 색조합하는 거구나 응 둔둔이가 불러줘 오케이 첫 번째는 청록색 이건가? 이건가? 두 번째는 파란색 색깔들이 되게 헷갈려 마지막은 흰색 이건 쉽네 세 번째는 무슨 색일까요? 둔둔이도 헷갈리지? 어 여기 색깔 왜 이러냐? 어쨌든 열렸다 우와 나중에 이런 데서 데이트하면 좋겠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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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물이 올라와 잡iziert 엣지 탈출 탈출 존뜬이 헤엄쳐 끝났다 끝났다 탈출 성공 고생했죠 간만에 머리 썼다니 너무 배가 고프네 그치 둔둔이 아까부터 배고프다 했는데 또 먹을까? 둔둔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러 갈까? 또? 농담 근데 난 좋아 뭐예요? 태양 engag 집Keep 내장 우 어 왔어? 이거 봐봐 무서운 걸 싹 까실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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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